승관 차가운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보드는 오늘이 일단 1강이고 첫 번째 강의고 촬영은 지금 두 번째죠 네 아직도 뭔가 좀 어색하고 적응이 아직 좀 절 돼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촬영 이제 여기 참관을 했던 학생 중 한 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원쌤이 평소보다 10배는 재미가 없고 100배는 어색하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좋게 들으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만나면 10배는 재밌고 100배는 자연스럽다는 뜻 아니겠어? 다들 내 눈을 못 마주치네 다들 바닥만 보고 있어 창피해가지고 평소에도 재미없는데 10배나 더 재미없다는 뜻인가 아무튼 좋게 하고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보드에서 해볼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또 이쪽 업계를 종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스토리보드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근데 스토리보드가 일단은 뭘까?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어떤 건지 연출하기 전에 스케치 우리 학생이 되게 좋은 말 해줬는데 좀 더 앞에다가 부연을 붙이면 영상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 이런 영상 매체를 만들 때 제일 기초적인 스케치를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게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설명을 좀 더 하고 스토리보드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을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 먼저 하면은 스토리보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일단 콘티, 스토리보드, 스토리 릴, 비트, 피치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미 들어본 학생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 근데 이거의 차이를 이제 잘 모르죠 보면은 차이를 알려줄게요 일단은 콘티라는 말은 컨티뉴이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북미 쪽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일본 쪽에서 쓰던 말이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앞에 컨티뉴이티에서 콘티만 따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콘티는 이제 보통 영상의 스케치만이 아니고 만화의 스케치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한 범위가 이제 콘티라고 업계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티라는 바운더리 안에 스토리보드가 들어가는 거지 영상 관련된 이제 스케치는 스토리보드라고 북미 쪽에서는 확실하게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보드를 쭉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게 스토리 릴이에요 릴이 이제 영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이제 스토리보드가 엄청 많잖아 스토리보드가 되게 많아요 엄청 그 한 2분 하는데도 2분짜리 만드는데도 한 100컷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그리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제일 키가 되는 장면 핵심 장면을 먼저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식으로 그립니다 그 핵심 장면을 먼저 그릴 때 그 핵심 장면을 스토리비트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 피치는 뭐냐 스토리보드 피치는 뭐냐면 요즘에는 업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거 디즈니나 아니면 과거 픽사 아니면 드림웍스 쪽 이쪽 옛날 스토리보드 영상 같은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벽에다가 스토리보드 그림을 쫙 이렇게 엄청 깔아놓고 이런 막대기 들고서 스토리보드 아티스트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서 발표를 하는 걸 아마 봤을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또 검색을 하면 그거를 피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이제 다 처음부터 영상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단계를 거쳤었고 과거에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여러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진짜 사탄같이 무서운 교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되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나의 그부들과 같이 그 앞에서 덜덜 떨면서 스토리보드 피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잘만 그리면은 교수님도 칭찬을 해주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아마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헷갈린다 그런 식으로 아까 설명해준 대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용어들은 스토리보드를 직접 그릴 때 여러분이 만들 때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거의 차이를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로 설명해도 아마 잘 모를 거야 이게 샷이 모여가지고 씬이 되고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는데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아직 뭔가 좀 감이 잘 안오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두 개를 말로 설명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되냐 일단 스토리보드를 여러분이 많이 찾아봐야 돼요 어디 컨셉 아트북을 보던지 아니면 유튜브에 처음에는 아까 말했던 스토리보드 그 피치 옛날 과거 영상들 회사에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봐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보는 것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려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본인 창작에서 그리는 건 어렵거든 이미 있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물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 중에서 한 장면을 한 시퀀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직접 보고서 계속 멈춰가면서 한 컷 한 컷씩 이렇게 그려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면은 한번 해봐야 그제서야 아 요런 거구나 하면서 확 아마 시야가 탁 트일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쌤이 어젯밤에 열심히 그려왔습니다 지금 자기 전에 후락닥 그려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쌤도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작품을 그려야지 또 동기부여가 되잖아 쌤이 세대가 세대다 보니까 제가 야인시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아나요? 이름은 들어갔을 때는 모르나? 아 다 야인시대도 몰라 심지어 와 저번엔 쫄라맨도 모르더니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아무튼 야인시대 거기서 한 장면 유명한 한 장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그려봤는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쌤이 약간 좀 그냥 창작을 넣어가지고 그냥 좀 심심해서 또 뭔가 창작적인 걸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부끄럽네 네 알죠? 그 짤방으로 유명하신 그분 네 부목충이 된 심형 스토리보드입니다 이거 우리 내가 지금 이제 이거를 스토리보드를 쭉 깔 거니까 이거를 피치를 할 거예요 이거를 자 주인공은 피치 지금 시작한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피치를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목은 부목충이 된 심형입니다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 심형 부목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 김두환 찍먹파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 피치 첫 번째 장면 자 중앙극장 님이라는 공연이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 중앙극장입니다 빰빠빰빰빰빰빰빰빰 심형이 지금 극장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심형이 마이크 앞에 딱 서가지고 대사랍니다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님은 바로 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니깐 와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합니다 그러다 안에서 이제 찡그리고 있던 김두환이 찍먹파였다 그랬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개소리 집어쳐 물로 한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극장인 사람이 다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봅니다 심형이 변명을 합니다 아니 탕수육 원래 붓는 요리라구요 그러자 이게 찍먹파 김두환의 수아들이 나와가지고 탕수육 소스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를 부으려고 야 이 부목층 자식들아 여기 니들이 좋아하는 소스여 아야 부어줘라 에라이 던져줍니다 아 안돼 소스를 받고 소스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빰 병원이 나옵니다 의사양반이 어 하필이면 소스가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아하하하 심형이 울부짖습니다 문 열고 이제 벌컥 김두환이 들어옵니다 여기 있었구만 심형이 에잇다 찍먹 할 거야 안 할 거야 으하하하 말도 안 돼 아 당신들 찍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의사양반이 갑자기 불쑥 끼어듭니다 찍먹은 늘 몸에 좋은 것이다 그러자 의사양반 손을 클로즈업 해줍니다 아 갑자기 안에서 쇠몽둥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뚝배기 대세요 쇠몽둥이를 들고서 김두환을 노려봅니다 알고 보니 부목층이었습니다 의사양반도 뚝배기를 찍어주겠습니다 어허허허 의사양반 고맙소 이제 심형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사양반을 쳐다봅니다 이 탕수육에 당신들 선지까지 부어먹겠습니다 탕수육을 딱 들어보이죠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의사양반한테는 약간 김도환이 약간 후달림이다 이렇게 부어서는 안돼 찍어먹어야지 좋다 상자를 딱 가지고 옵니다 안에 열었더니 다이너마이트가 한가득 있습니다 내가 뭐 먹으면 너도 못 먹어 임마 무슨 함께 폭스하자 심지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고 이보쇼 이보쇼 김두환 대장 펑 말도 안된다고 폭발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스토리 피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연기를 곁들이면서 대사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게 이게 스토리보드 피치에요 여러분들 보면서 되게 민망한데 하는 나는 우죽하겠어 근데 이거가 지금 피치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드 안에다가 이런식으로 대사를 넣었지만 이건 사실 패러디를 위해서 혹은 또 좀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거고 원래 스토리보드 만들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식으로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대사랑 상황이랑 대사랑 그 다음에 기타 사운드 이펙트 음악이라던지 그런거를 이런식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그리구요 이렇게 가로로 쓰고 북미에서는 우리나라랑 일본 쪽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된 거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성우들이 이거를 딱 받아가지고 이거를 볼 때 그리고 영상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대사랑 상황까지 적어서 들고 다니는거에요 그래서 보면서 성우들이 막 하는거죠 여기서 꾸만심형이 에따 하는거죠 그런식으로 요게 이제 통상적으로 스토리보드 작업하는 방식이고 이후에 스토리 릴로 영상으로 묶으면 스토리 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상으로 타이밍 맞춰자는거에요 빰빠빰빰빰빰빰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님은 바로 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소리 집어쳐 물러간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어 뚜루뚜루뚜둔 요게 이제 스토리 릴인거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보드가 어떤 건지 지금 약간 여러분 눈에 살짝 보일거에요 시야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뭐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던 용어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씬이 있었고 시퀀스가 있었죠 샷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를 그냥 샷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개체 하나하나가 샷이 되는거고 컷이라는 말도 있는데 컷이랑 샷은 차이점이 이미지 그 자체 이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의 구성을 좀 더 의미하는 말이고 컷은 좀 더 연결에 좀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컷 다음 컷 다음 컷 이런 말이 좀 더 자연스럽고 샷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그 이 안에서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샷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좀 더 자연스럽죠 씬은 무엇이냐 이 샷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얘네를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들끼리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씬이고 하나의 샷이면서 하나의 씬인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씬이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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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퀀스는 뭐냐 시퀀스는 뭐냐면은 시간대 그리고 이야기로 이제 구분이 되는게 시퀀스에요 지금 첫번째 시퀀스는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 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거에요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거죠 극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찡걱충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했다 가 시퀀스 1인거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소스를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다 는 내용이 시퀀스 2인거죠 그게 이제 샷과 씬과 시퀀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이후에 아까 왔던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그려야 하느냐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일단 스토리보드를 그리려면은 연결성이 중요해요 굉장히 만약에 이 장면이 없다고 해봅시다 심영이가 극장 가운데로 나오는 장면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딱 했을 때 이거를 만드는 사람 애니메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보드를 보는 거거든요 딱 봤을 때 어? 시작부터 여기에 나와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 그러면은 이 등장하는 장면 애니메이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를 무조건 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타이밍상으로는 이 컷이 굉장히 짧아요 이 샷이 굉장히 짧은데 이 대사를 치고 이 대사를 칠 때까지 굉장히 짧지만은 이 장면이 들어가 줘야지 맨 처음에 김두환이 숨 한번 고르고 그 다음에 대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뒤돌아보는 장면이 있죠 이것만 만약에 그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맨 처음부터 이렇게 뒤돌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뒤돌기 전 단계를 꼭 그려 줘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사에 따라서 연기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대사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그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컷이 다섯 개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나타났다가 잡았다가 들었다가 딱 얼굴 옆에까지 오는 네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를 다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뒤에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심지어 불 붙이는 장면도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스토리보드 그릴 때 그런 식으로 알면 될 거 같고요 쌤이 이거를 그려본 것처럼 여러분도 좋아하는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님은 바로 스토리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 아